안녕하세요 스티반 부동산 그룹의 스티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부동산 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많은 부동산 관련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언제 어떻게 사고 팔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 2부로 나눠서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1부는 3040 그리고 5060 세대별 내 집 마련 맞춤 전략 그리고 2부는 2025년도 주목할 입지는 이미 정해졌다 묻어두면 돈 될 지역은 어디?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바로 서튼 길포도 사무실 1시는 10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할 계획인데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선착순 소수정예로 딱 20분만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려서 컨펌토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토요일날 오전에 뵙겠습니다 빠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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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